파인애플 효능 1. 소화 촉진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과 풍부한 섬유질이 단백질 분자를 잘게 분해시켜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염증 개선 파인애플의 풍부한 비타민C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각종 염증과 염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3. 체중 감량 파인애플은 100g당 50kcal로 단마대 비해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많은 포만감을 주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4. 피부미용 파인애플의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 몸속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 및 피부미백과 보습, 잡티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5. 뼈 건강 파인애플은 망가를 함유하고 있어 뼈를 강하게 해주므로 성장기 어린이들과 중장년층의 골밀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 시력 강화 파인애플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해주어 시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5. 파인애플 부작용 파인애플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입술, 혀등의 부종이나 압동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신 중 브로멜라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파인애플 4. pasta